오사님 휴게실을 빨리요 저 노동냥이 내 것까지 다 먹어버렸어 뱃속에 연가시가 들었나봐 연지승님 여보 난 속이 너무 허해 그래도 이렇게 아무거나 급하게 드시면 저는 취해서 엄청 고생해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먹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드시면 참 좋겠는데 언제는 잘 먹어서 이쁘다. 잘 먹어서 이쁜 게 아니라 좋아하면 먹는 모습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왜 그 말라 비틀어진 모델년이랑 붙어먹었어? 다 먹으면 좋겠는데 흐하이 흐하이 흐 watermelon 괜찮아요? 웃지 마 재수 없어